1. 복되고 그룹한 주님의 날 복되고 그룹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입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겠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룹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대 여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하께 해보하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은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약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또 국가와 또 국민 사이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성경에서는 은약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 은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 또 이 법을 하나님의 성기는 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어깨명을 지키는 법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약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명령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은약의 법을 가지고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는 자에 해당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봉이 되는 재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은약이 있었던 것을 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약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은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은약을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며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이 아담하고도 하나님은 은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아담과도 은약을 맺었는데 어떤 은약을 맺었나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은약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은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걸어 에덴 동산에 두시며 이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생명나무의 실가는 생명나무의 실가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법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가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왜요?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죽는 일을 택하지 말고 사는 일을 택하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잘못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잘되는 길을 택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요? 왜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내게 만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의 법을 두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요? 왜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장 15제소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하라 하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두시고 아무나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잘못해도 잘해주고 잘한 사람도 잘해주고 저는 잘못했는데 잘해주고 잘했는데도 안해주고 이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법을 두시고 세상 법도 지금 딱 서로 계약한 걸 내놓으면 꼼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사는 일과 죽는 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는 일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는 일이 일어나면 장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 법을 받지 못한가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되지 않은 것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그렇고 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복을 주신데 어떤 말씀에 복을 주시나 이 말입니다 오늘 장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장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다 사모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강의 에덴에서 바라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러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오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버라 되더라 이 네 강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니뭐니 해도 그래도 비손은 금이라 하일러 온 땅에 이 금은 이 금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이런 재물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재물의 축복이 옵니다 왜? 심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11조 언제나 11조의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 심었더니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가 열리는 거 우리가 농부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 땅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땅의 이치보다 더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종자를 뿌렸더니요 엄청난 저는 이것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오 거기서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 기혼은 기쁨이 넘치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혼이 기쁨이 넘치는 세상에 줄 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수가성 여인이 다섯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 그가 다섯 남편을 만족하지 못한 만족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만족하는 이 만족함 이게 둘째 강의 기혼의 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때겔이라 아 하나님 말씀 이 모든 일들이 히때겔은 손살같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히때겔의 축복 그리고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파수꾼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리는 복을 천배까지 받아 누리는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남의 집까지 축복하는 이 축복 이런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잘 때야 잘 때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잘 때는 축복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장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하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에덴 동산에 이 내강의 축복을 받는 이곳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흘리야 먹고 사는 남편을 유혹하는 죄를 지었으니 남편을 사무하며 너는 흑끄러워 지었으니 흑끄러워 그 흑에 가서 필경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린 만큼 소두로 받는 그것뿐입니까 엄청난 고통들이 따르는 일이 되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강에 축복을 받으라고 길을 열어주었는데 내강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야 될 우리가 목사님 누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찾고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버리고 해를 써야지 뭐 그런 사람 찾았으면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내강에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 천국에 담대히 들어가는 이런 축복자들 때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아담에게 인류의 조성 아담에게만 이루어졌나 아니 우리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리기 2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추리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지키겠다 했는데 갈 때만 올 때만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치하여 이 피를 두고 언약을 채우십니다 이 피 언약 이 피는 우리 죄를 사해주고 정결케 하는 이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생명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그대로 지키면 지금 네가 준행하겠음이 됐으니까 그 준행하면 이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사는 역사가 어디를 가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부엉이 되리라 회복 되리라 나로 인하여 첫째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흥하여 일어나나 이런 축복을 피를 두고 약속합니다 주의기 24장 7제서 8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덟네 그들이 가로대 여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치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대 이는 여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나 피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다 이 피는 생명 생명을 뜻합니다 자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네게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나무에 가시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생명의 역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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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의 역사 네가 이 말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고 네가 복을 받아 누리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는 사망 지옥 사망의 역사에 들어가고 처주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제에서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제에서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하처주를 네 앞에 뒀다 뭐 다른 상대방 앞에 남편 앞에 또 아내 앞에 둔 게 내 앞에 두었다 부모 앞에 내 자녀 앞에 내 앞에 두었다 선생님 앞에 학생들 앞에 둔 게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어 그래서 네가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이야 네 마음 먹기 달렸다 네가 생명의 길로 가든지 사망의 길로 가는 거 네 마음 먹기 달렸다 네가 복된 길로 가든지 저주의 길로 가든지 네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이야 신명기 11장 26제에서 28절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참 대단하지요 우리는 저주를 택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기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마음으로 결단해라 그리고 입으로 하겠다고 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초보에게는 뭐 그렇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려지셔야 된다 이 말이야 신명기 30장 15제에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망군의 요한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저 이 말씀 읽는데요 날마다 목사 아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이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오 가서 얻을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서 너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 적 너와 내 자순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요하께서 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시하신 땅에 내가 그하리라 생명의 역사 어디를 가도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견 말씀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의 길임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다 지킵니까 그럼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해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아무나 내가 도와주지는 못한다 도와달라고 부러짓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부러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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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하셨겠어요 이렇게 부러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부러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부러지는 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은약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은약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이 두 길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처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좁은 길로 넓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은약에는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갔다 온 못 가는 길인 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못 가는 길은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마태문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문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좁은 길 넓은 길 저는 너무 어려운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좁은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를 지켰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좁은 길은 가기 싫은 길이에요 왜 좁으니까 넓은 길은 가고 싶은 길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좁은 길 노는 것은 넓은 길 기도하는 것은 좁은 길 노는 것은 넓은 길 기도하는 것은 좁은 길 노는 길은 넓은 길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목사님들도 여보 좁은 길 갑시다 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자고 좁은 길 갑시다 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주일학교 애들 한 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요즘 이 좁은 길 확실히 깨닫고 여보 좁은 길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그럼 먼저 가요 먼저 가요 오늘 저는 일이 있으니까 이랬는데 좁은 길 갑시다 그러면 그것만 챙겨서 나온대요 좁은 길 안 가면 넓은 길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쏟아지는데도 여러분 좁은 길에 지금 축복의 대결에 생명의 대결에 서 있는 분이 있고 멸망의 대결에 서는 분들도 왜 아 그렇다 은자는 내가 지켜야지 하는 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리고 깰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 또 도와주십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은양에는 생명과 복과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약을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시장 11절 14절입니다 신명기 3시장 11절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할 것도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거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적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배를 따다 드리오 달을 따다 드리오 막 사랑하니까 뺄소리를 타하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하늘에 배를 따오나 달을 따오라느냐 저 헤엄도 못 치는 너를 뼈다 건너 헤엄을 쳐오라느냐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무거운 것 아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데 이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에 출애국할 때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강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강박하게 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강박하게 할 때마다 자문서 28장 14절에서는 재앙이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온다 이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바로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마음 오늘 에스게스 36장에서는 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강박한 마음 이 마음을 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강박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게스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스 8장 2절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스 8장 2절 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스 8장 2절 4절에서도 정말 죽게 된 오라 나는 공관자다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합니다 왜?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속의 법을 이 속의 법을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른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스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서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데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락하신 말씀의 법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및 Sie empty